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 스피입니다 제가 오늘 기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깼는데요 서쪽에 위치한 저희 베란다죠 산이 바로 이렇게 있어서 온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서이는 근데 여기 지금 기쁜 일이 뭐냐면요 김기아난이 제가 2월 중순에 데리고 와서 3월 한 10일 보름쯤에 이 김기아난 여러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소개도 했던 아이예요 나란히 신비디움이랑 이거 다 스프링 8호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아이가 저온실에 제가 이제 나눴어요 호접란은 제가 저온실 처리를 종종 하자고 그래서 김기아난도 어떤지 보려고 요것도 저온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꽃대가 올라옵니다 얘가 3월 보름쯤에 꽃이 졌으니까요 지금 4월 말일이 다 돼가는데 얼마만에 꽃대가 다시 올라오면 꽃 지고 한 달 한 달 한 15일 만에 꽃대가 올랐다 보면 되죠 저온 처리를 했더니 꽃대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꽃대가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안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꽃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김기아난도 저온처리라면 이렇게 꽃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영상 켜서 보여드립니다 그때 요거는 일반 핑크 김기아나 아니고요 요거는 복화시에요 복화시에도 저온처리를 같이 했는데 복화시에도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복화시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요 복화시를 내가 더 좋아하는데 복화시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똑같이 저온처리를 했는데 기존 옛날부터 내려왔던 옛날부터 판매했던 그 핑크색 김기아나 그 애한테만 꽃대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요 자리에서 저온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강악성 요거 불빛은 여러분 식물등입니다 제가 저온실에 우리 아이들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영상을 내놔야 돼서 요렇게 살짝만 보여드립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 연구 중인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통풍이 바로 보시면 산에 바로 창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직선으로 통과가 돼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는 저온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저온실 온도가 4월 말일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 16도 밖에 안 나갑니다 저온실은 꽃봉오리 이렇게 선선한 저기 베란다가 없으실까요 거의 저는 산이라서 그래요 한번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거실은 25도가 아닌데 진짜 25도가 맞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시라고 안전차이 나죠 자그만치 9도나 차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요 대여풍란 꼽혔습니다 요거 찍는 김에 잠깐 보여드려요 그때 설탕 한 스푼으로 주름살 폈던 우리 핑크펄도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기 입장이 찢어져서 다 기억나실걸요 그 아이죠 잘 있죠 입장도 빨뜻하게 펴져서 아주 싱싱합니다 요거 아주 싱싱하죠 요거 어떤 분이 댓글에 설탕 줬더니 뭐 곰팡이 피고 뭐 뿌리가 다 썩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 영상을 또 내놔야 되나 설명에 대한 영상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설탕을 얼마큼 주고 식재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식재가 뭐였는지 서늘한 곳에 났대요 서늘한 곳에 났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영상상에요 여러분들 4월까지만 가능하고 우리 집처럼 이렇게 선선한 진짜 우리 집은 저온실이어서 이게 온도가 안 높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조건이 다른데 남양 쪽에 주방이라면 거기는 온도가 높죠 우리는 산이 있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햇볕이 거의 안 들어오고 햇볕은 저녁 무렵에 잠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식물동을 설치해 놓은 건데요 그만큼 선선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영상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저온을 15도 밑에서만 해야 된다고 근데 15도 위에서 했다든지 지금 최근에 했다든지 아니면 식재가 이렇게 저처럼 구멍이 뚫려서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직선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데 뭐 이런 화분에 심었다든지 바람이 안 통하는 수태통으로 심었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거 수태를 붙였죠 수태가 없는 게 아니고 수태를 이만큼 붙여서 테두리를 난석하고 바크가 약간 섞였는데요 식재를 저랑 똑같이 쓰고 분을 저랑 똑같이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고 설탕을 줬더니 곰팡이가 혼빵나고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저는 안전이 멀쩡하고 잘 크고 있거든요 곰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때 핑크펄 그대로 있잖아요 핑크펄 그때 핑크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전 싱싱하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뭐 어디가 이상화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화분을 제가 쏟아봐야 되나 쏟는 영상을 내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화분을 이걸 한번 엎어봐야 되나 이거 멀쩡하게 1년 동안 잘 키웠던 식재를 엎어봐야 되나 그건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하여간 오늘은 김기아난 때문에 영상을 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설탕준에 우리 핑크펄이 있어서 잠깐 핑크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거 이에서 그냥 저같은 경우는 물을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것도 잘 있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때 처방했던 저기 계피가루 이파리 하나도 안 번졌죠 황색 빼놨던 거 아주 싱싱하게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설탕 한 스푼에 대해서 질문도 많지만 본인들이 뿌리 썩은 호접란에 설탕을 처방을 했는지 제가 안 봤으니 모르잖아요 솔직히 전문가니까 뿌리 상태 이런 거 보면 입장 보면 뿌리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지만 일반 분들은 자기 뿌리가 일반 분들은 본인 뿌리가 썩은지도 모르고 설탕을 주고 나서 설탕을 줘서 썩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뿌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설탕을 줬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댓글이 또 달린다면 이 합은 엎어볼 수도 있어요 이 합은 아예 엎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엎어갖고 아주 싱싱하죠 이 합은 엎어서 뿌리 썩은 게 있는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기안한 얘기하는 끝에 설탕하고 계피가루 처방하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실험 중인 지금 어떤 가루가 있는데요 그거로 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가루 그때 같이 싱크대에 넣고 막 줬던 아이들 여러분 다 싱싱하죠 보세요 이파리가 이렇게 빠딱 서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물 제가 막 줘도 된다 했잖아요 이거 물 막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빛 좋을 때는 이게 더 좋아요 고인 것만 팍팍 불어주고 고이지 않게 이렇게 불어주고 이렇게 빛 좋을 때 햇볕 좋을 때는 이렇게 한번씩 뿌려주면 얘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씩 주고 이 물은 여기에 뭘 탔어요 그 영상이 앞으로 나갈 건데요 지금은 연구 중이라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못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잠깐 실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험하는 아이들이 위로 두 칸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제가 오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미리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요렇게 부작하네 얘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이제 1년만에 싹아 놔놨어요 그래서 얘가 실패작인가 수대에 부작한 게 이게 안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몇 달 더 지켜보고 얘를 다른 데로 심어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한번 호프잔에다 키우는 거 수경재배 하고 있죠 제가 수경재배도 지금 연구 중인데요 결과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통 연구하면 기본이 2, 3개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